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따뜻하게 해주신거에요 그니까요 같이 우리 응원곡도 들었어요 저 멀리서 그러니까요 짱이에요 짱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방금 뷰티풀 머스터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까 마지막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? 에이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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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도종이 아닌가요? 그니까요 여러분 에이셉에 이제 춤 꾸꺼이 춤 하시나요? 네 그럼 혹시 같이 춰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 맞아요 지금 저 보이면 저 남성 두 분처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네 아직 에너지 많이 남아있으시죠? 네 에이셉 에이셉 노래 다 아시죠? 네 자 그럼 아는 만큼 크게 크게 꼭 불러주셔야 돼요 아셨죠? 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에이셉으로 이제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? 네 지금까지 에이셉이었습니다 네 에이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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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셉